안녕하세요 빅트라입니다. 오늘은 15일 만에 여러분 스피킹 22점 달성하기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OT에서 혹시 OT를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은요. OT를 보시고 토플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좀 기초반을 이미 조금 들으셨거나 아니면 토플 스피킹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OT를 먼저 토플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스피킹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지를 좀 알고 들어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서 OT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플 스피킹이 무엇인지는 OT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지가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팅이나 리딩 리스닝 이런 거는 특히 리딩 리스닝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이게 틀리면 왜 그렇다라는 게 정확히 명확해 보이죠. 근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기분이 좀 괜찮으면 내지는 그날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TS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허투루 시험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OT에서 보셨다시피 채점은 크게 기준이 세 가지였죠. Language Use Development 그 다음에 Delivery 그래서 전달력과 문장력 이게 둘 다 같이 갖춰져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토플 스피킹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게 스피킹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스피킹 시험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문장은 짧고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짧고 단순한 문장을 쭉쭉쭉 뱉어낼 때 여러분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템플릿과 비밀 문장을 활용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전달력은 자신감이 넘치면서 차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차분하지 않고 자신감만 넘쳐서 목소리만 크다면 이렇게 막 들릴 수도 있겠죠. 제가 헐떡거리면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게 또렷하게 스피킹을 하셔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22점 내지는 23점까지도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문장력 갖추기 짧지만 단순하게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내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드러나게 하셔야 되는 전달력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갖춰내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문장력은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템플릿과 비밀 문장으로 소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문장은 그 중에서도 1부분이세요. 그러면 전달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전달력까지 제가 지금 22점 강의 15일 만에 22점 강의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쉐도잉 스피킹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른 이 강의에서 하고 있어요. 채점자를 설득하는 쉐도잉 스피킹 연습. 이 강의에서 1강만 보시더라도 저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이게 스피킹이라는 게 문장만 외워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설득력 있게 채점자를 이렇게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스피킹을 하려면 매일매일 입 주변의 근육이 쫀쫀해지도록 쉐도잉 스피킹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문장력 연습 그 다음에 쉐도잉 스피킹 연습을 통해서 전달력 높이기 이 두 가지를 하루에 매일매일 꼬박꼬박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쉐도잉 스피킹이라는 거 특히 스피킹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외워가지고 바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쉐도잉 스피킹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항상 말할 때 설득력 있는 스피킹을 할 수 있도록 꼭 주의해 주셔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드디어 이제 가는데요. 목표 일단 설정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피킹에는 여섯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섯 문제 중에 오늘 첫 번째 문제인 Task 1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게 무슨 문제인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ask 1에서 필요한 템플릿과 비밀 문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피킹은 여러분 시험 볼 때요. Reading부터 Listening 그 다음에 Speaking Writing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데요. 순서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다행히도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전체 Reading부터 Writing까지의 시험이 한 4시간이 좀 안 되게 시험을 보세요. 한 3시간 40분 45분 정도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아카데믹한 영어로 사용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시는데 스피킹은 그 중에서도 한 20분에서 25분이면 끝나요. 25분이 채 안 돼요. 시험이 굉장히 짧죠. 시험 동안에 항상 변함없이 1번 문제부터 6번 문제까지 유형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다행이야. 맨날 이렇게 막 뒤죽박죽 넘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받겠어. 그지? 그래서 6문제가 항상 정해져서 나오는데 크게 이 6가지 문제를 좀 캐테고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피킹 강사 캐테고리를 그지? category 그지? 자 아무튼 그래서 독립형하고 통합형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형은 무엇이냐면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독립형 문제고요. 통합형 문제는 리딩이나 리스닝을 읽고 듣고 정리해서 말하는 문제가 이렇게 4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독립형 먼저 들어갈 건데 오늘 첫 번째 개인선호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 하면 1번하고 2번 독립형 문제들은 준비 시간 15초에 말하는 시간이 45초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만 하세요. 준비 시간 15초 말하는 시간 몇 초? 45초. 자 1번 문제 나의 의견 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의견 시험을 먼저 스크린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 스크린인데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볼륨 버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이 원한다 그래가지고 준비 시간 15초를 조금 더 늘린다거나 잠깐 먼저다가 다시 시작한다거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아 ETS는 그지? 그래서 그냥 시험 가는 대로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얘는 그냥 녹음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은 이렇게 중간에 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읽고 나서 이 질문은 내가 스스로 읽는 게 아니라 성우가 굉장히 느리게는 아니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준비 시간 15초에 말하는 시간 45초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15초 동안에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면요. 리딩 시간부터 라이팅 시간까지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여러분한테 A4 용지 3장 하고 연필 한 자루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스피킹 시험 전에 10분 동안 반드시 취해야 되는 1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거든요. 이 휴식 시간 동안에 손을 들고 이 종이 리딩하고 리스닝 동안에 미친 듯이 써가지고 시험 받았던 것을 다시 새 걸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A4 용지를 새로 받고 연필도 한 자루 더 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스피킹 때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급해. 막 초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손 들고 채점자가 아니라 슈퍼바이저한테 하나씩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A4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준비 시간 15초 동안에 뭐 하는 것이냐 이 질문하고 관련된 간략한 노트테이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15초라는 시간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내가 진심을 담아서 말할 시간이 별로 안 돼. 그래서 15초 동안 뭘 하는 거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친 듯이 외워놨었던 독립형 비밀문장 나의 비밀이야 그치? Victoria's Secret이에요. 그래서 나의 비밀문장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진실을 말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 한국말로 대답하기도 되게 힘들죠. 15초 주고 45초 말하라고 하면 아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요? 글쎄요. 반기문 총장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왜냐하면 말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끄집어내는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가는 거는 준비 시간 동안 내지는 말하는 시간 동안 시간 가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거 보면서 심장이 쫄깃해지지만 전달력은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고 쿨하게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스크린은 저렇게 되고요. 그럼 오늘의 샘플 퀘스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질문을 좀 뜯어본다면 1번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옛날 사건이 됐든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이 됐든 나에 대한 선호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제일 좋았었던 거 하나를 골라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그게 그렇게 중요했니 이유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과 include detail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explanation 이라고 더하는 거 보니까 얘가 진짜 중요해요. 자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얘기할 거라고 했었죠. 두 가지 이유를 왜 얘기하냐면 물론 세 개 얘기해도 돼. 근데 45초 동안에 적절하게 이유와 세부사항을 짬뽕시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기에는 세 개가 너무 많고요. 하나만 얘기하자니 내가 디테일이 너무 서포팅이 잘 안 돼.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 이유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줄 건데요. 이 부분이 꼭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이 고득점에 고득점이 아니라 20전 중후반대, 초중반대까지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항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1번 문제에서의 종류가 어떤 질문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느냐 보면 첫 번째 사건, 장소, 사물, 내지는 인물 등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 얘가 1번 문제만 거의 한 60%, 70%가 나오고요. 나머지 2, 3, 4, 5, 6 얘네들이 보통 이제 제가 다섯 번째 강의에서 좀 다루게 될 건데 나머지 이 다섯 가지의 질문 유형들이 좀 특별하게 최소 한 3년 전부터 나왔었던 좀 추가된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 위주로 좀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섯 번째 강의에서 설명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갈 거 질문의 종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건, 장소, 사물, 인물 등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질문 Describe the happiest event when you are a child.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기뻤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happiest event 그래서 최상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첫 번째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최상급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존경하는 것들 자 질문이 내 대답이 끝날 때까지 항상 띄워져 있다고 했었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항상 첫 토핑 문장이 있죠. 첫 문장은 항상 질문을 보면서 대답하시게 될 거예요. 자 물론 템플릿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잠깐 밑에를 볼게요. 답은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 있는 동사나 이렇게 describe나 아니면 음운사 같은 거 있죠. what is your 뭐 뭐 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요 음운사나 동사를 지우고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the happiest event when 나로 바꾸고 I was a child로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나니까 child was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뭐다? 나의 주어예요. 질문에서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think the I think는 그냥 붙인 거죠. the happiest event when I was a child 까지가 주어 was Christmas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최상급의 키워드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든지 약간 감아 오시나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서 활용해서 토핑 문장을 만들어 낼 거라는 거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1번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한 최상급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최상급 문장을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답변하기, 브레인스토밍, 노트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노트테이킹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픽이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세부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노트테이킹은 여러분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가장 학교에서 제일 좋았었던 수업은 뭐냐? 뭐 이런 게 나온다면 뮤직 클래스가 좋다. 토픽 두 가지 이유 어떤 거? Relief Stress 트레스를 풀 수 있다. Relief Stress 없으면 토픽하고 토픽 스피킹, 라이팅 큰일 나요. 없어져. 그래서 Relief Stress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왜 Relief Stress 할 수 있느냐? 그냥 기본적인 키워드인데요.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학술적인 Subjects 과목들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어. Get away from Academic Subjects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줘. 이런 식의 설명이 세부사항이에요.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굉장히 이득이 많고 그다음에 학술적이기도 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교육적이야. 어떤 거? Learn how to express emotions.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런 노트테이킹을 어떻게 15초 안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아무도 이렇게 못해. 나도 못해.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자, 얘를 일단은 45초 동안 말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막 미친듯이 써놨어. 써놔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토핑 문장 만들었었던 것처럼 템플릿이 정해져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게 되시는데 그 살 붙이는 문장들이 템플릿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템플릿을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템플릿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템플릿이 뭐냐? 자, 1번부터 6번까지 템플릿이 있어서 6개의 템플릿이 있는데요. 사실 독립형은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5개의 템플릿이고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문제 템플릿 토핑 문장은 아까 I think로 시작했었죠, 문장? 그거 필요 없어. 왜? I think보다 이게 훨씬 더 길죠. As far as I'm concerned. 저희 학생들은 항상 As far as I'm concerned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막 따라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 학생들 중에 As far as I'm concerned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에는 이란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 자, 그럼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far as I'm concerned. 한번 해볼게요. As far as I'm concerned. As far as I'm concerned. 지금 나 혼자만 스피킹하고 있죠, 그치? 여러분 스피킹 강의는 나 혼자 얘기하는 거 듣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스피킹이니까. All right? Let's go. 자, 다시. As far as I'm concerned.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목소리 크게. 자, 질러주세요. 자, 시작. As far as I'm concerned. As far as I'm concerned. 아니고 As far as I'm concerned.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세해 주실 때는요. As far as I'm concerned. 이게 아니라 As far as I'm concerned.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강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고대로 그냥 무조건 내 생각에는 그냥 집어넣으세요. 왜? 3초는 소중하니까. 그러고 나서 뭐 보면서 대답한다? 질문 보면서 토핑 문장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 문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다시 한번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자, 얘가 benefit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There are two benefits to this. 자,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Benefits. Benefits. Benefits가 아니라 benefits로 발음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 설명하자면 이라는 Let me explain.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토핑 문장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면 되냐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유 들어간다고 썼잖아요. 그죠? 자, 두 가지 이유는 항상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The first reason is that. 완벽한 문장. The second reason is that. 완벽한 문장. 자, 그래서 That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자, 세부 사항도 따로 있었잖아요. 세부 사항 필요 없어요. 우리 굳이 아까 봤었던 것처럼 막 이런 거 있지? Relieve 스트레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학술적인 과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다 설명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비밀문장 10개가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갖다 집어넣고 마치 지금 내가 막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의 비밀문장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밀문장 두 개를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결론 얘기하시는 거예요. These are the reasons why I like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핑 문장 말했었던 거 다시 한번 여기다 반복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론 문장은 굳이 얘기하면 하느냐? No. 결론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나의 의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유와 세부사항 부분 있죠. 비밀문장 갖다 끄집어낼 거 그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첫인상엔 토핑 문장 굉장히 잘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밀문장 열심히 외우셔서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비밀문장 10개를 외우시면요. 지난 한 8년간 9년간의 토플 스피킹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한 95% 이상이 다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비밀문장을 외우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적어놨었던 거 있죠. 이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템플릿 적용해서 이제 말하는 거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토플 샘플 답안들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런 거 이 45초 만에 다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45초 만에 그것도 내가 막 다 만들어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 샘플 답안을 지난 8년간 9년간의 샘플 답안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비밀문장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비밀문장 10개 중에 오늘 4가지를 다루게 될 거고요. 템플릿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까지 저랑 같이 한번 가져보러 갈게요. 여러분 아마 자료가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 1 자료 보시면서 갑시다. 자 지금 보면 빅토리아 비밀문장 1번이라고 막 써있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2점 목표이기 때문에 저랑 지금 80플러스 내지는 85점 목표 반 수업 정규 수업을 지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0플러스 강의에서는 비밀문장이 10개가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90플러스나 이제 심화반 있죠. 90플러스에서 100점 실전 목표로 가시는 그런 반들에서는 비밀문장이 한 5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5개 정도로 줄어드느냐. 얘가 좀 문장이 지금 보면은 문장이 하나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90점 반에 가면 문장이 더 길어져서 헤쳐모여가 돼서 얘가 10개가 5개로 줄어드는데 이제 조금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문장이 줄어드는 대신에 조금 더 길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80플러스 반에서 10개 정도의 비밀문장을 잘 알아 놓으셔야 90방 가서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험 관련된 비밀문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거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이 강세를 여러분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lash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끊어있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끊어있기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하실 때 It is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and gain back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운치가 안 나게 하려면 It is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and gain valuable experiences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좀 쉬는 거. 그거를 해야 채점자가 우리 말을 정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끊어있기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살짝 쉬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세들 어떻게 준다? Valuable, learn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밀면서 강세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뭐가 가능하냐면 나에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gain valuable experiences 소중한 경험을 쌓일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뭐하게 해줘요? which helps me 만약에 이게 지금 S가 들어간 이유는 물론 하나, 두 개 동사가 주어가 두 개죠. 앞에 받는 게 두 개죠. 그러면 which helps me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S가 들어가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받았을 때 S라고 붙여도 괜찮아요. 큰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샘플 답안에는 제가 그냥 S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which helps me 로 그냥 갈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경험을 쌓는 것들은 나에게 뭘 하게 해준다? 나의 시야가 넓어지게 해준다. 시야 넓히는 거 없으면 또 스피킹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줘요? 내가 나중에 미래의 job market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굉장히 프로 프로미싱한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외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고 경쟁력을 쌓는 것들 경쟁력 문장은 질문에 따라서 넣어야 될 때도 있고 넣지 말아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강의 두 번째 강의 들어오기 전까지 외롭게 되게 많겠죠. This will make it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and gain valuable experiences. 하면서 미친 듯이 얘를 외워가지고 이 강을 들어오셔야 되세요. 오늘 굉장히 바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발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발음하실 때요. possible 하면 안 돼. 너무 치워 딱 들어도 누래. 그치? possible이 아니라 I 발음은 우리나라의 이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어 구강구조의 힘을 그냥 빼고 어 자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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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possible 하면 안 돼. 자 possible for me to 이거 발음해 볼게요. learn learn 자 여러분 발음이 쫀쫀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엇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는 무조건 엇박이야.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learn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L 발음은 앞에 을이 있는 것처럼 자 발음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learn learn 자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and gain valuable 아 진짜 이거 발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자 볼게요. 자 A하고 L하고 같이 있을 때 보통 강사의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L 발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I always love you가 아니라 I always love you죠. 고백할 때도 굉장히 쫀쫀하게 고백해줘야 돼. 자 발음할게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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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lways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already가 아니라 already already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3시쯤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연어인가요? 연어 자 살몬 아니고 salmon salmon 그래서 A하고 L하고 있을 때는 거의 다 L 발음들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저거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자 valuable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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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끝에 variable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variable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variable variable 자 그 다음에 experiences 발음을 해볼게요. experiences experiences 자 알 발음은 W처럼 입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래서 reason이 아니라 이것도 발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reason reason 자 그래서 볼게요. valuable experiences 로 re 로 발음하셔야 돼요. re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gain valuable experiences gain valuable experiences one more time gain valuable experiences 그렇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which helps me which help me 이렇게 which help me help 가 아니라 help 가 아니라 help help me who help m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 거예요. help me help me broaden my perspective 발음할게요. broaden my perspective broaden my perspective 여러분 지금 제가 해서 알겠지만 P 발음은 입술이 다물어져서 입술선이 없어지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perspective가 아니라 perspective 그래서 과도하게 리듬을 맞춰서 발음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엇박으로 발음한다고 했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약간 그루브를 좀 타줘야 돼.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똑똑똑똑똑 얘기하는 게 아니라 broaden my perspective 이러면서 약간 그루브를 좀 타줘야 돼. people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competitive competitive t가 뒤발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렇게 해서 짝꿍 표현인데 짝꿍 단어인데 competitive competitive 그래서 발음이 짝꿍이죠. competitive in the future job market 잔마켓 아니고 job market job market 제가 과도하게 입모양을 만들어서 발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입술 나오는 발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잔마켓이 아니라 job market 그래서 입모양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딱 듣기에 아 나는 발음이 좀 누런데 나는 누가 봐도 약간 콩글리시 느낌인데 아 좀 칩한데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발음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달력 강의를 같이 좀 들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지겨우니까 인맥 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간관계 인맥 관계는 또 뭐야 인간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비밀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외국어도 무지하게 많아요. 자 인간관계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I am able to meet different people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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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people 자 여기서 different people and make new friends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which allow me to expand my social network 소셜 아니고 소셜 아니고 얘가 완전 키야 소셜 해보세요. 소셜 소셜 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able to 시작 I am able to meet different people and make new friends which allow me to expand my social network 이러시면 돼요. 자 리듬 타줘야 되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하면서 그룹을 타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 두 번 두 가지 지금 했으니까 두 가지를 한번 적용 좀 해볼게요. 너무 네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practice one 첫 번째 아까 사실 보셨던 질문인데요. 이거 보면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많이 못 쓴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지금 첫 강이라서 여러분이 다 못 외우셨기 때문에 보면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읽으면 읽을 째려보면서 하세요. 나중에는 그냥 learn만 써있으면 바로 이거 다 외우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또 meet different people만 써있어도 쫙 expand 소셜 네트워크까지 다 외우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날이니까 그냥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템플릿과 비밀문장을 싸그리 갖다 집어넣어서 오늘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일에 22점 강의라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15일 동안에 22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진짜 완전 액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미친듯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야 되세요. 자 질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Here we go. 여러분 학교에서 좋았던 수업이 뭐고 그 다음에 왜 그게 수업이 제일 중요했었습니까? 왜 중요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토핑 문장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토핑 문장 무조건 시작은 어떻게 해? As far as I'm concerned 그치? 그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파블로의 개처럼 그치? 네 그냥 이렇게 멍멍 짖는 거야. 자 as far as I'm concerned 한번 해볼게요. 시작 As far as I'm concerned 다시 As far as I'm concerned 자 음운사나 동사 지워버리고 어떻게 시작한다? Class As I have taken in school 내지는 아까 중요한 거 물어봤으니까 Unimportant class I have taken in school 이라고 지워놓으면 더 좋고 굳이 그렇게까지 응용하지 맙시다. 피곤하니까 그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s far as I'm concerned 시작 As far as I'm concerned A class I have taken in school Was 옛날 얘기죠? 그래서 동사 과거 동사 Was Economics class My economics class 내지는 이러시면 돼요. 자 그래서 Economics class 여러분 economy라고 하죠. 이코노미 발음 한번 해볼게요. Economy Economy 경제죠? 자 근데 경제학은 S가 붙으면서 Economics 이렇게 발음이 달라져요. 발음 강세 한번 줘볼게요. Economics Economics Oh come on 나 혼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간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잖아요. 그래서 there are two reasons why 내지는 there are two reasons why it was important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이유 한번 가볼까요? The first reason is that 첫 번째 이유 다시 The first reason is that 까지가 템플릿 그 다음에 비밀문장 It was possible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It is possible로 했었지만 지금 나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싸그리 동사는 어떻게 돼? 과거 동사로 다 바꿔버리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첫 강의니까 시작 The first reason is that It was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and gain valuable experiences which helped me broaden my perspective. Are we good? 자 근데 여러분 샘플 답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which helped me 라고 했었죠. 자 왜 제가 이거를 which helped me 라고 읽어요? helped me 아니에요? helped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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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바람 소리로 끝났죠. 이렇게 자 얘네들이 바람 소리로 끝나면 ed가 붙으면 얘가 t 발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helped helped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여는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리스닝 수업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자음이 따라와 그러면 얘가 여는 법칙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도왔어라고 할 때 it helped me 라고 읽어야 정확한 발음인 거예요. 이게 맞는 발음이야. 자 한번 해볼게요. it helped me it helped me 그죠? 자 그래서 which helped me broaden my perspective 하시면 되는 거예요. Are we good?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유 자 the second reason 시작 the second reason is that I am able to가 아니라 뭘로 바꾸셔야 돼요? I was able to로 바꿔야 되겠죠. 자 시작 I was able to meet different people and make new friends 자 여기서는 투부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는 그냥 그대로 동사 원형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I was able to 시작 I was able to meet different people and make new friends which allowed me to which allowed me 여기도 사실은 allowed me인데 뒤에 자음이니까 얘 탈락 to expand my social network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약간 감 오셨죠? 네 그러면서 결론 뭐라고 하면 된다? So these are the reasons why economics was important to me economics class was important to me 이런 식으로 토핑 문장 그냥 다시 한번 짧게 반복하면서 끝나셔도 되고 결론은 전혀 얘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여기 보면서 자 as far as I'm concerned 한번 가봅시다. 시작 자 as far as I'm concerned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Unimportant class I have taken in school was economics class. There are two reasons why. The first reason is that 보고하세요 It was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and gain valuable experiences which helped me broaden my perspective. The second reason is that I was able to meet different people and make new friends which allowed me to expand my social network. 그래서 나는 이 경제학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 이렇게 두 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질문을 보면 이게 경제학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자 경제학에 관련된 거 아니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요? 논리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막 맞진 않진 않나요? 맞아. 맞아요. 이건 지금 의문이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이팅 시험을 라이팅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이팅 시험은 이런 질문을 주고 30분 동안 쓰라고 그래요. 근데 스피킹은 어때? 이런 질문을 주고 15초 만에 준비해서 45초 얘기하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순발력이 이렇게 대처해서 자연스럽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 토플 스피킹이 언론고식 아니죠.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막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막 정말 이유를 뽑아내가지고 논리적으로 맞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하지만 26점 정도까지는 이 정도의 템플릿만 갖고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발음과 억양이 같이 쫀쫀하면 그래서 꼭 질문을 활용을 하면서도 비밀문장을 어떻게 하면 쑤셔넣을지를 생각하는 게 토플 스피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날 믿어 Trust me 그래서 지금 토플 스피킹만 지금 거의 9년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말할 건데 너무 10년 이상 되면 너무 오래된 것 같잖아. 그치? 화석 같잖아. 토플 화석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잖아. 안 할 건데 어쨌든 그냥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Are we good? Move on. 비밀문장 3번째하고 4번째 한 다음에 2문제 더 적용하고 오늘 제가 마치도록 할 겁니다. 비밀문장 3번째 거 스트레스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스트레스는 없으면 큰일 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밀문장입니다. Whenever I feel down and stressed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왜 다운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는 주제해 이게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왜? It helps me forget about worries It helps me forget about my worries and makes me feel better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게 만들어줘라고 가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ever I feel down and stressed 시작 Whenever I feel down and stressed 이거 발음 어떻게 해? stressed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동사하고 전치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개 쌍이 되는 거 있죠. 얘네들이 구동사예요. 구동사. 그래서 왜 get in, get into, get out of, get put out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동사하고 전치사가 붙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되잖아요. 그 영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강세는 뒤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야 엄마가 봐 봐. 야 치워! 이렇게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치워라고 할 때 clean 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 깨끗해 이거죠. 근데 치워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lean up이라고 하죠. clean up이라고 하지 않아요. clean up. 그래서 뒤에 이런 데다 강세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Whenever I feel down. 시작 Whenever I feel down and stressed I It helps me forget about my worries and makes me feel better. 그래서 worry에서도 강세를 좀 주는 게 맞겠네요. worry가 아니라 worries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비밀문장 갈게요. 좀 짧죠? 다 한 문장에서 두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자 동기부여 비밀문장이에요. 얘가 나중에 90반, 심화반에 가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낼 하나의 꼭지가 될 거예요. 동기부여 너무 중요해. 자 무엇하는 것은 내지는 being a tutor 하는 것은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정보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 존경한 사람 누구? 오프라 윈프리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being a tutor 하는 것은 나에게 뭘 해줘? inspires me to make more effort and become responsible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tutor가 되는 것은 나에게 더 노력하고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영감을 주면서도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ing a tutor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eing a tutor inspires me to make more effort and become responsible 자 이거 발음할까요? inspire inspire responsible responsible 그렇지? responsible 하면 안 돼지? 10회 그지? responsible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발음 연습하실 때 외우실 때 내가 이거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나라는 것을 꾸준하게 생각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꼭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practice 2입니다. 자 talk about a new activity that you recently started to enjoy 최근에 즐기기 시작한 새로운 활동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불편하죠? 자 what do you like it?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활동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활동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스터디 그룹을 조인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클럽에 조인하거나 근데 이건 오늘 어떤 클럽이냐면 나는 학교 밴드에 조인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스포츠 클럽 내지는 뮤직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자 토핑 문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물론 샘플도 아마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해요? 항상 as far as I'm concerned 다시 가볼게요. 시작 as far as I'm concerned a new activity that I recently started to enjoy is joining the school band 내지는 joining the school band이겠네요. 학교 밴드 하나밖에 없을 텐데 본래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as far 시작 as far as I'm concerned a new activity that I recently started to enjoy is joining the school band 그래서 joining the school band을 내가 되게 좋아해.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시작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첫 번째 이유는요 the first reason is that 하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내가 기분이 안 좋고 힘들 때마다 시작 whenever I feel down and stressed 나 뭐해요? I play the guitar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 first reason is that whenever I feel down and stressed I play the guitar 왜요? it helps me forget about my worries and makes me feel better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비밀 문장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쿨 밴드에서 기타 한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볼까요? the second reason 자 다양한 사람 만나요. the second reason 시작 the second reason is that I'm able to meet different people 자 I'm able to meet different people and make new friends which allow me to expand my social network 해서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새로 만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나는 기타를 하기 때문에 joining the school band 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 좋아 이러면서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좀 괜찮으신가요? 비밀 문장만 외워놓으면 조금 적용 가능하겠는데 좀 이거 괜찮겠는데 생각이 들죠? 자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describe a famous person you admire and explain why you admire him or her. 자 유명한 사람 중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지만 우리 오프라 윈프리 존경할 겁니다. 근데 오프라는 윈프리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프라라고 할게요. 저거 발음할 때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빠? 어디서 오빠야? 그치? 자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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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입술 다물어지게 오프라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프라 오프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 한 번만 다시 As far as I'm concerned A famous person I admire is Oprah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As far as I'm concerned The person, famous person I admire is Oprah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The first reason is that 우리 뭐 할 거냐면 동기부여 갈 거예요. 자 근데 동기부여 가기 전에 여러분 샘플 다만 잠깐만 보시겠어요? 샘플 다만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녀는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The first reason is that She is a successful person 그쵸? 다시 한번 She is a successful person 다시 She is a successful person 그래서 그녀의 삶은 So Her life inspires me to make more effort and become responsible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e is a successful person 시작 She is a successful person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So Her life inspires me to make more effort and become responsible 그래서 그녀의 삶은 나에게 동기부여 줘 자 두 번째 이유 갈게요 The second reason is that 그녀에 대해서 읽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시가 넓게 해줘 자 그래서 약간 좀 응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 부분에서 주어만 잘 보세요 샘플 답안에 The second reason is that reading about her 라고 주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 가볼까요? The second reason 시작 The second reason is that reading about her made it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and gain valuable experiences 근데 gain valuable experience 까지는 좀 그런가요? 책을 읽는 거라서 그래서 경험하는 거는 그냥 쏙 빌게요 그냥 reading about her made it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which helped me broaden my perspective 하면서 과거동사로 쫙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레지는 which allowed me to explain broaden my perspective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인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두 명만 알고 있으면 돼요 주변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 엄마 엄마의 이름은 Suzy 빅토리아 시키고 싶은데 빅토리아 너무 힘들어 그지? 빅토리아 발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My mother The person I admire is my mother Amy Suzy Kim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세요 자 진심은 중요하지 않아 굳이 막 경숙 리를 필요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냥 Suzy Kim There are two reasons why 첫 번째는 왜요? The first reason is then 우리 엄마는 어때? She's a successful person 그래서 Her life inspires me to make more effor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제가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밀문장을 갖다 끄집어낼까 어떻게 하면 쓸까 구겨 넣을까로 고민하려면 뭐만 바꾸는데 토핑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녀에 대한 책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니면 그래서 Her life I am abl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그래서 It is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그녀와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운다라고 대화하면서 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되게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나는 그녀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응용을 조금씩 하시면 좋고 응용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22점까지는 응용을 많이 하지 않고서도 그대로 그냥 가셔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숙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숙제 엄청 많아 여러분 이게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은근슬쩍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이렇게 앞에 사람 머리카락을 세면서도 애국가 부를 수 있지 않아 그치? 동해물가 백두나 막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 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서 심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뱉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자 비밀문장 4개를 토해내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외우면 점수부터 대충 나와 그래서 It is possible for me to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하면서 이렇게 강세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새겨 넣게 외워가지고 오세요 새겨 넣게 외우면서 오늘 적용했었죠 3개의 샘플 답안에다가 3개의 샘플 답안을 다 통째로 외우시면 오늘 비밀문장 4개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비밀문장 샘플 답안 열심히 외워주시고 따로도 정확하게 외우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항상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스마트폰에 보시면 녹음기가 다 있어요 목소리 녹음기 그래서 녹음을 항상 녹음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실은 저의 자료 게시판이 있어요 저의 자료 게시판에 제 빅토리아 사진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으면서 거기 보시면 제 자료 게시판에 타이머가 있어요 스탑워치 근데 사실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워낙에 뭐 다 이런 거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원래 45초 안에 얘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60초로 일단 세팅해 놓으세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게 자 시간 안에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정확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중간에 잘리더라도 그래서 정확하게 비밀 문장을 잘 외워놓고 녹음을 한번 해보시고 오그라들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어보는 건 처음에 내 목소리 들을 땐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피곤한데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장을 정확하게 외웠는지 스스로 판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배웠었던 이 네 가지 비밀 문장을 또 독립형의 2번 문제에다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